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 피해공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 피해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다 한등이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을 긍리를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해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등자에게는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우든한 자에게는 주의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와를 알아라 힘써 여와를 알아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심이 두렵고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사람들이 철학사상에 아주 찌들어 있어서 이런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논리적인 설득으로 그들을 복음을 증가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때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고 사람들도 좀 여러분 나중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죄들을 보면 여러분 아주 못된 죄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완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은 심이 두렵고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참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사도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치료제가 발견이 되고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또 인간적인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에 은총만을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의 이 모습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갚아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벼렸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탄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분은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는요 아주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단체들 그런 여러분 무서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사탄 숭배자 중에도 아주 그 가정 자체가 아주 계속 대를 이어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영이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요. 사람을 공중에다가 막 날개도 만들고 그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정도로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강력하긴 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확 역사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려두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 보자를 버려두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건면하는데 여러분 자기는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평생을 사탄 숭배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여러분 자기의 이게 영적인 경험이죠. 자기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순간에 지옥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지옥에 쑥 빠져들어갔는데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그 지옥의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의 그 어둠의 권세들 그 모든 악한 영예 세력들 그 완악한 어둠의 권세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탁 가라먹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탁 가라막으니까 그렇게 강력한 어둠의 권세들이 꼼짝없이 그 십자가의 권세 앞에 여러분 꼼짝없이 굴복하고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탁 여러분 심장 충격기를 팍 충격하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심장이 멈췄다가 탁 살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팍 깨어나면서 이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숭배하던 그 사탄 숭배자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십자가가 미련하니까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핍박 받는 것도 맞잖아요. 왜 어리석게 왜 저렇게 예배를 고집하냐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자기애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도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주님의 구속의 은청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그분 교회의 여러분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살충동에 시달리죠. 우울증에 시달리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근심이 꽉 차 있고 여러분 그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자체도 지옥 같은 거죠.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지옥.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여러분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증거되자마자 이 사람에게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여러분 처음 만난 분 이분이 그 성도들이 있는 데서 기도받다가 너무 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도들이 대부분 가고 나서 이분을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속에 무슨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 사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에도 무슨 그 성범죄 무슨 저지르고 막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쪽에서는요. 무서운 짓을 벌이잖아요. 이게 이중인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격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두 얼굴 세 얼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 사는 모습과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전부 자기를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여러분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만든 그런 여러분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숫자 숫자가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 그 사람들도요. 전부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기는 아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침되고 있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인지 알아. 자기가 그러는 줄 알아. 자기가 막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기분 나쁜 줄 알고 여러분 짜증이 나면 자기가 짜증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와서 기도를 봤는데 이 사람 속에는요. 다른 인격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인격이 그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여러분 다른 목소리도 내요. 다른 목소리도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죽고 싶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롭힌 왜 억울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억울함을 만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요. 이 사람을 얼마나 못됐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렇게 압박을 강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아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안에 확 들어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에 와서 아이들한테도 이 분노가 표출이 되고 이게 여러분 우울증으로 가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구속에 은총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을 시켰어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다시 제가 고백하라고 하는데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복음의 권세는 능력인 겁니다. 강력한 힘이 여러분 나타나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악한 영역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죽이고 싶은 자기 동료를 죽이고 싶은 해꼬제하고 싶은 그런 놈 여러분 막 우울하게 만든 놈 그런 것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악한 영역의 세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 왔습니다. 두 번 와가지고 다음번에 와서 한 번 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요 두 번 왔어요. 두 번 와가지고 여러 번 말씀 듣고 얼마나 영역적인 자유를 얻었는지 눈빛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눈빛이 그렇게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하던 사람이 이 마음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눈빛이 선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만나고 같이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마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분은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와서 같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해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자신의 삶쪽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결박당하고 속박당하고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권세와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당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의 절대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더 경고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매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살충동이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그런데 자기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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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아파트 십매층에 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끌려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집에 갔다 그러다 2층짜리 집인가 3층짜리 집인가 거기서는 뛰어내려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권세와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살 충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설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적극적인 사라구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애기를 베고 싶어 애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미리 애기가 입을 옷하고 다 사다 놓고 내가 애기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배가 부른 사진을 갖다가 사진 가게에 붙여놔 맨날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애기 가지고 애 낳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너가 부자다 계속 암시를 하면 자기가 나중에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면 바라 그 믿음대로 됐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거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갈 때 우리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 고향을 떠났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너의 친척과 아비집과 본향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게 붙잡은 게 있어요. 뭘 붙잡았을까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3천명씩 5천명씩 여러분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큰 핍박이 맺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진리를 가지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핍박이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 때문에 온 성도들이 여러분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땅 끝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막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분 흩어진 땅에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방지역에 놀란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요 안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점점 핍박은 더 심해지고 핍박이 중단적이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금방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가 쓰여진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유보되고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자기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닥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란이 닥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견고한 믿음 더 여러분 정금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이 어디서 나와요? 정금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불 속에서 나오죠. 불 속에서 여러분 금을 재련해서 불 속에서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정금같은 믿음도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요. 여러분 예수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정금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요.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유대료교로 돌아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본양 더 좋은 본양 을 준비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 정금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욕이 고난을 당했지만 욕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하시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욕이 그 무서운 환란과 여러분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욕은 정금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마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건면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옥상에다가 여러분 이제 봄이 돼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하던 텃밭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무슨 씨를 뿌렸죠? 배추씨인가요? 무하고 배추씨예요? 그런 거 하여튼 씨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씨를 뿌려놨는데 여러분 싹이 파릇파릇하게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좀 덜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쪽에는 우리 딸내미가 뿌렸는데 잘 심는다고 땅을 너무 깊이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어놨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요. 몇 개 안 올라왔어요. 이쪽에는 사모님이 심었는데 여러분 몇 번 심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싹이 다 올라왔어요. 저는요 무를 심었는지 배추를 심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자라 올라가는 걸 보면 야 여기다가 열물을 뿌려놨구나. 아니면 여기다가 배추씨를 뿌려놨네. 여러분 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에 뿌려지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뿌려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계속 열매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열 번 응답받은 사람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열 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누가 믿음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열 번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여러분 한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가을에 가서 여러분 면마지기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당연히 한마지기 죠. 그러면 여러분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면마지기 해서 열마지기 해서 당연히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한마지기 하면 몇 평이에요? 200평 이잖아요. 열마지기 몇 평이에요? 2000평 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평 해서 열매를 거둔 거하고 여러분 200평 해서 열매를 거둔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여러분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순종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기도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땅을 자꾸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은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그것도 그냥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한 응답으로 열매로 주님을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폭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한번따라 말씀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지도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뭐예요? 구약성경에서는 가난한 땅이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번따라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씨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물론 이삭을 뜻하지만 여러분 그 씨라는 단어를 단수로 썼는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씨라고 말씀 아브라함에게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미 얻은 사람이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야 되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금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갔던 작은 아들 있잖아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 많던 재산 다 잊어버리고 돼지 먹이는 지엄 열매도 여러분 먹기 힘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건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갑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버려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일곱 개 교회 중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 두 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여러분 환란과 핍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적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요 책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네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네 처음 사랑을 벼렸다라는 겁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버림받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래서 한번 비침을 벗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번에 어떤 여러분 누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해방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빠지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감하거나 변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멸칠 전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감하고 변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지는 여러분 회개하여 여러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개 교회 중에 다섯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 받는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요 버림받지 않을까요 회개차 아니라면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가목 교회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대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 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으니까 마귀 편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건면하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보다는 게 그게 영적인 가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서 여러분 기자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가목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적의 편에 속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로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찾아가가지고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권면했는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다 보니까 아프니까 낫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니까 낫고 싶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평소에 진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질병 여러분 암이라는 환란이 닥치니까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병을 낫고 싶어서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가진 그런 데 가서 자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배 드려준다 그러고 그렇게 집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한 달에 던지겠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시니까요 이 사람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여러분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딱 중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임종예배 때 제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느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나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나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여러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 버림받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약의 축복의 자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와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만 전세계가 지금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간증이 여러분 이분이 한 30년 전에 진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환란이 닥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이번에 이런 질병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고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몇십 년 전에 얘기했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아니 너무 너무 이거 무리한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는요 그걸 그냥 그 들었는 것을 다 적어놨던 노트를 그냥 서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때는 그냥 묻어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한 30년이 지나고요 그 노트를 열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지금 세계가 전 세계가 착착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그런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 제가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TV 채널이 TV 채널이 막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그냥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무슨 TV가 많았습니까 채널이 MBC KBS 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TV 채널이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고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TV 집에 가서 TV 채널 돌려보세요 아니 TV 채널이 990번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TV 채널이 막 수백 개의 채널이에요 수백 개의 채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기가 되면 각 사람의 가정 가정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정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음란물을 보고 가정에서 TV에서 여러분 막 못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세상이 닥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환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경과 환란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서서서 물러서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죠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저를 통해 안타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 섭짓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하면 성경에 예언한 그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 시대 여러분 예배가 금지되고 여러분 환란을 당하고 그런 그 시대가요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아니 이 전염병 한 개 가지고 교회의 문들이 다쳐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가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단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든지 덥든지 하라 자든지 덥든지 하라 그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중립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중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서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중도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가 낭떠러지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여기도 낭떠러지 여기도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따라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폭격이 떨어졌어요 폭격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반공호 안에 있어야 돼요 반공호 바깥에 나가도 돼요 반공호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폭격마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금 무차불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요 음란으로 불법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여러분 정력으로 세속으로 여러분 동성애로 온 세상을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시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여러분 히브리스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스예요 그 히브리스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로 보세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요 여러분 저희 딸내미가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만남 모임에 갔다 간가 시내 갔다 간가 오면서 요만한 씨앗을 두 갠가 세 갠가 이렇게 사왔어요 그 씨앗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꼭 이제 담아내기 씨앗 여러분 아세요? 그 것처럼 생겼더라고 재맨한 게 작약 같은 거 씨앗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튤립이래요 튤립 여러분 튤립 아세요? 튤립 그 밑에 이게 씨앗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씨앗이죠 그죠? 튤립 씨앗을 세 개를 사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개를 땅에 묻어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사왔으니까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묻어놓고는 저쪽 구석정에 밀어놨었는데 여러분 봄이 되니까 아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쏙 올라가 비죽이 올라와가지고는요 야 이게 뭐가 될라는가 보다 그러고 놔뒀더니 이게 점점 점점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저 구석에 박아놨던 걸 이렇게 빼가지고 앞에 갖다 놨습니다 창문에 빛이 잘 비치는데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럭무럭 자라더니요 여러분 꽃 멩아리를 맺는 거예요 꽃 멩아리를 예를 들어 다 맺고 있더니 이게요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 태양이 더 밝게 빛나니까 여러분 이 맹아리를 팡 터트려서 꽃이 피었는 거예요 하얀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예쁘게 꽃이 피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한 개가 피었거든요 한 개가 피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는 또 한 놈이 쑥 올라오더니 또 한 개가 꽃을 팍 피었어요 근데 저는 튤립이 그렇게 향기가 좋은지 몰랐거든요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튤립이 향기가 그렇게 강하다는 걸 아시는 분 모르셨죠? 저희 집에 한번 놀러오세요 제가 향기 맡겨주세요 얼마나 향기가 강한지요 이게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놈이 또 옆에서 또 봉우리가 맺더니 또 쑥 올라왔어요 지금은 꽃이 세 개가 피었어요 세 개가 피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확 강하게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향기에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꽃향기가 강한지요 그게 제가 시범적으로 가서 그 튤립 꽃에 가서 코를 갖다 대고 하는 향기를 맡아봤어요 근데 제가 향기에 좀 약한가 봐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제가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핑 돌고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향기가 그만큼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튤립 꽃은 이렇게 핀다는 것을 저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튤립 향기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튤립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도 여러분 보금의 씨앗을 담아서 그 보금이 자라서 그 보금의 향기는요 참으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요 보금의 향기입니다 보금의 향기 저는요 세상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죽고 싶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미래는 캄캄하고 저는 땅만 쳐다보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의 보금의 씨앗이 뿌려져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제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가 진짜 튤립 꽃처럼요 여러분 보금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만요 저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가 제가요 목회자도 아닐 때예요 집사 때예요 여러분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따라갔는데 목회자들이 여러 명 그때는 다 동원들 갔어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을 다 제치고요 집사였던 저 여러분 중고등부의 부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감이었던 저에게요 여러분 그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녁 예배인데 마지막 저녁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회를 인도를 해봤습니까 기도라는 걸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데 제가 거기 여러분 기도원에 강단에 그 앞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저 같이 갔던 전도사님한테 저를 위해 중고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불을 다 꺼내놓고 피아노 앞에만 촛불을 갖다 놔 촛불 한 개 피아노 앞에 켜놔놓고는요 막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그렇게 강하게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폭풍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태풍이 분 겁니다 애들이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 내가 1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의로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눈물을 퍽퍽 쏟으면서 성령 세례받고 은사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영적인 변화 제가 막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씌어버렸습니다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이 씌어가지고 목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이 말이 나와야 기도 인도를 하죠 근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여기 저를 기도 인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목이 씌어서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제 목을 열어주십시오 이 목소리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다 씌어서 목소리가 안 하던 목이 팍 터지면서 다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날 아이들이 사명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피아노 치인 애가요 여러분 외국 유학까지 하고 피아니스트가 되어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그때 그 작은 촛불을 켜놓고 자기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기도 인도한테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자신한테 임했던 그 성령이 자기한테 꿈을 주고 표전을 줬다는 그리고요 여러분 그날 제가 중고등부 부감이었는데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성령 세례받았습니다 방언 받고 성령 세례받고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살충동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삶을 비관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저를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대에 이루실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앗을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짜 믿음이 있는 주의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한란과 핍박이 많이 다가오는 시대입니까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 3분에서 5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